안녕하십니까? 스가리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Why He 있었다? Devar Adonai Jevout. Devar 말씀이 Adonai Jevout.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Lae 나에게 Remorum 말씀하시기를 Re plus Amar이죠. 그래서 Amar은 이제 부정사형 말씀하시기를 Remorum 말씀하시기를 Co Amar Adonai Jevout. 그러므로 Amar은 말씀하셨다. Adonai Jevout. Chom. 금식이죠. Chom은 조금만 먹는가. 조금만 먹어. Chom. 그래서 Chom. 금식. Ha, Revi. Revi는 네번째. 그리고 Bechom. 그리고 금식. Ha, Hamish. Hamish. 다섯번째. 그리고 Bechom. 금식. Shabii. 일곱번째. Shabii. 그리고 Chom. Ha, Asiri. 열번째. 이흐에. Derira. 레베이트 예후라. 유다의 집에. 무엇이 되냐면요. 레. 사손. 사손이 될 것이다. 사손. 사손은요. 기쁨. Exhultation. Rejoice. 기쁨이 되고요. 금식은 원래 슬픔이잖아요. 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이 이제 금식이 변해서 사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울레. 심화. 심화는요. 심화. 기쁨. 마음심. 마음심. 하. 하하하. 심화는 마음이 기쁜 것. 심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울레. 울레. 모아딤. 모아딤. 모아딤은 모아딤. 모아딤. 절기들. 절기들. 만남들. 절기들. 미팅. 피스트. 절기가 될 것이다. 도비임. 도비임은 좋다. 선하다. 또 굿하다. 베스트하다. 도비임. 즐거운 모아디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왜 하. 에메트. 그리고 진리. 참. 진실. 에메트는 진리죠. 에메트 진리. 진실. 그리고 왜 하. 샬롬. 그리고 샬롬이 되면 또 에하브가 될 것이다. 에하브. 에하브는 아하브.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에하브는 명령형이네요. 그쵸. 맞네요. 그래서 평화가 될 것이니까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아하브는 사랑하다. 이게 아하브가 에하브 그러니까 뒤에 우가 붙어서 복수형 명령이죠. 에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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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합형을 사랑할지어다. 기억성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절 코아마르 아도나이짜바우트 그러므로 망군의 여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오우 다시 여태 다시 오우 다시 오우 아쉬에르 야보 그들이 왔다. 온자들 암밈 백성들 백성들과 요셉의 거주민들 아림 라보트 라보트 많은 도시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백성들과 많은 성음의 주문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네요. 코아마라 아도나이 제바우트 다시 그것은 오리라 그들이 올 것이다. 다시 오리라 백성들과 요셉의 거주민들과 많은 도시에 많은 도시에 거주민과 백성들이 오리라 21절 메 할레후 그들이 가리라 할레후 요셉의 아하트 엘 아하트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또는 한 도시가 한 도시에게 요셉의 거주민들이 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21절에 그 개혁성에는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했네요. 그쵸? 주민들이 요셉의 주민들이 아하트 이 도시에 또 엘 아하트 에게 가서 이르기 에몽어로 말을 하기를 넬레하 넬레하 는요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갑시다. 코르티브가 이제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Let us go 넬레하 할라후 할라후 그리고 할라후도 이게 할라흐 할라흐 잖아요. 그렇죠? 가도록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사형 뒤에 뒤에 할라크가 넬레카 할라크 갑시다 이런 뜻이죠 정말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갑시다 정말 갑시다 할라카 할라크 그 다음에 뒤에 할라카 할라카는 이게 아프다는 뜻인데요 아프다도 되지만은 이게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되요 그래서 아프다가 쭉 나오다가 이제 프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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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쵸 글자가 비슷하죠 발음이 할라크 할라크가 넬레카 할라크 할라크 할로트 할로트는 기도하러 PL형으로 할라크가 기도하러 우리가 갑시다 에트 어리에 페네 에트 페네 아도나이 주님의 얼굴 얼굴에 페네는 얼굴이죠 파님은 얼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님 앞에를 페네 아도나이 그래서 에페네 아도나이 주님 얼굴에 갑시다 그리고 을 레 밖에 시 그리고 래 부정상입니다 fall 함께 심사합니다 바케시 고할려 고 파카시 는 요 고하다 강고하다 기도하다 기도함 시다에트 아도나이 제워 오트 만군의 주님께 mak shown 폐네에 dipped 엘레카 내가 갈 것이다 그 לא 또한 아니 나도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21절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한 나도 간다 이게 나도 가겠노라고 하겠다 라고 했네요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나도 갈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들이 왔다 바우 그들이 왔다 암미 라비임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왜 고임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아춤임 아춤 마이티 아까 처음은 금식이었잖아요 근데 아춤하면 강한 금식을 해야 강해지니까 아춤 처음은 금식 아춤 강한 그래서 고임 아춤임 강한 나라들 그리고 암임 라비임 많은 나라들이 올 것이다 오리라 레 바케시 구하러 바케시 바케시 에트 오 레 할로 기도하려고 에트 페네 아도나이 주님 요아 아도나이의 얼굴 얼굴을 레 할로 기도하려고 올 것이다 23절 마지막 중 코아마라 도나이채보트 그러므로 망군의 주님께서 말하노라 바이아미 날들 하 헤마 하 헤마 그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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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아쉬를 야하 치크 그들이 힘쓸 것이다 붙들 것이다 하자큰 힘내다 그쵸 강건해질 것이다 힘낼 것이다 붙들 것이다 아쉬라 하나심 열 사람이 위콜 위콜 으로부터 모든 래쇼노트 래쇼노트는 래쇼노트는 랭귀지 그래서 언어 래쇼노트 학교이 이게 이제 말이 개혁성경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말이 다른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 말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예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날에 그날에 가 바이오 바이오 그날에 그들이 잡을 것이라 그들이 잡을 것이다 그들이 잡을 것이다 누가 아셔라 하나심 열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콜레쇼노트 학교임 언어가 다른 모든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로부터 나라들의 나라들이 열사람이 그리고 왜 헬지쿠 그리고 하자크 할 것이다 또 잡을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이스는 이제 붙들 것이다 하자크가 비 헤나프 옥기슬 옥기슬 잡을 것이다 이슈 사람을 이슈 예후디 유다사람 한사람을 이슈 예후디 그리고 레모어로 말하기를 넬라하 갑시다 인마헴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갑시다 키 왜냐하면 샤마에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엘로힘 인마헴 엘로힘 하나님께서 인마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지금 한사람이 유대인에게 10명의 이방인이 말이 다른 10명의 유대인이 단기성교 가야되는데 잠시 예루살렘 가야되는데 우리를 안내하십시오 라고 붙들고 이야기를 한다는거에요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운동하러 나와서 바깥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